에이 Eh na 와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오늘의 용의자 이름 새에 broadly 새에owment 가수 오늘 나온 유가 뭐야 신곡 소개 입니다 보신곡 제목이 뭐지 스마일리 콘셉트 이 뭐야 어 예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말야 스마일리 하면 예나, 예나 하면 스마일리 상당히 긍정적이면서 미소가 아름다운 친구겠구만 그렇다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예나를 웃게 만드는 반려견의 행동은 뭔가?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몇 마리 키우나? 두 마리 키웁니다 두 마리 이름은? 비비와 간장입니다 간장이는 왜 색깔이 간장 색깔인가? 맞습니다 비비는 뭐 비비크림 같은 색깔이야? 네 맞아요 약간 좀 비슷해 음 다 들어맞는구만 오늘은 최예나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최예나야 반가워요 컬투쇼의 첫 추적인데 듣고 계시는 우리 쇼더런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나 어서와요 웰컴 컬투쇼예요 예 예 컴온 근데 오늘 우리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다가 눈 한쪽에 지금 또 안대를 차고 있어요 네 아예 다르기가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숨꽁이 얼굴에 딱 이거 왼쪽 눈 하나여서 왼쪽 눈 하나만 지금 브리핑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악 던져버리세요 가요계와 예능을 넘나들며 연예계 블루칩으로 활약 중인 최예나 2018년 10월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의 올라운더로서 찬란한 성과를 거두면 2년 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 그 후 호구들의 감빵 생활 여거 추리반드 각종 예능에 출연한 남다른 입담으로 예능섭의 1순위 등극 마침내 2022년 1월 17일 첫 미니앨범 스마일리로 솔로 데뷔 앨범 발매하자마자 각종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 사태 타이틀곡 스마일리 뮤직비디오 역시 너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미쳤네 이거 완전히 트렌딩 월드와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대관심 집중 신곡을 발표하자마자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찍은 것도 모자라 활동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며 차트 정조행 중 상큼한 에너지를 눈만 마주쳐도 웃음 짓게 만드는 차트 대 만능 엔터테인 그 이름은 바로 최예나 와 이게 엄청나네요 지금 솔로를 데뷔하자마자 전세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고 얼떨떨해요? 너무 얼떨떨해요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을 지금 활동 종료했어요? 지금 이 방송 나간 시점으로 아마 종료 아 그렇구나 이게 저희가 지금 일요일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료했는데로 또 마지막 저희 활동이 되겠네요 지금 콜트쇼가? 어 네 아마 아 이거 끝나고 날짜로 볼 때 날짜로 네 맞습니다 날짜로 볼 때 뭐가 이제 녹화해둔 게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어 이제 뮤직뱅크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뮤직뱅크가 남아있어요? 네 음악 방송이 한 번 남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우 그래도 이렇게 핫한 친구와 콜트쇼에 또 방문을 해주셔서 그래도 추적할 건 추적해야지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일단은 이게 제 소개가 왔는 거죠 맞죠? 이거 다 네 거예요 어흐 아우 너무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어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취조 그 자료를 준비하는 방송놈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을 때가 어 지금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마지막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집에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올라와가지고 아 집이 어딘데? 집이 양평 쪽인데 아 양평이야? 경기도 양평인데 원래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니아니요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어 양평 사기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 가족들에게 다 이게 예 딱 하나 사갖고 집 져갖고 이렇게 하는 아 네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다리끼가 이렇게 됐어? 다리끼는 전전날부터 계속 났었어가지고 아 전전날부터 그래요 솔직하게 좀 우리 취조에 응해주시길 바라면서 2021년 4월 아이즈원으로 열심히 활성을 했었고 솔로를 데뷔하게 됐잖아요 아이즈원 멤버 중에서 세 번째 솔로 데뷔해요 네 맞습니다 권은비양도 이미 왔다 갔고 어 취조예요 이 자리에 왔다 갔어요 취조 당하고 갔어요 솔로 데뷔하니까 어때요? 일단 솔로 데뷔가 생각보다 많이 긴장을 했었거든요 진짜 혼자서 이 무대를 3분간 빡빡 채워야 된다는 게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큰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든 건 없어요? 막상 해보니까 활동을? 어 좀 즐기는 타입인 것 같아요 진짜 즐기는 타입이고 사실 힘든 걸 더 즐기고 노래 제목이 스마일이고 굉장히 노래가 신나거든요 그래서 무대하면서 진짜 이렇게까지 즐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기면서 하니까 시샘을 느꼈는지 바이러스가 눈으로 간보는 여 녀석 여 녀석 나와 아니 이제 권은비양하고 조유리양이 미리 솔로 활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뭐 좀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전화해 본 적 있어요? 사실 그 전날에랑 전전날에 이제 딱 은변이를 만나고 유리를 또 만났어요 아 진짜? 데뷔 전날에 데뷔 전날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 나 내일 데뷔다 나 지금 너무 떨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선배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조언을 되게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은변이 같은 경우에는 꼭 안아주면서 성격이 달라요 다 은변이 같은 경우에는 애나야 할 수 있어 너는 원래 잘했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꼭 안아주셨고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쿨해요 부산 약간 사투리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언니 아 배가 없어요 하면 하는 거죠 원래 잘하잖아요 하면서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것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좀 에너지를 많이 받았겠네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요 막상 이제 솔로 첫 데뷔 무대 올라가고 나서 그때가 제일 떨리잖아요 사실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제일 떨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어떤 생생한 감동은 어땠습니까? 일단 그 쇼케이스 당일에 이제 딱 사실 그 쇼케이스 했던 데가 아이즈원 콘서트도 자주 했었고 아이즈원 마지막 콘서트를 했었던 무대는 익숙한 거예요? 네 무대는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 그 12명이서 채워던 무대를 혼자서 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떨고 덜덜덜 했는데 막상 시작이 되니까 또 하지 노래가 딱 시작되고 딱 불이 켜지니까 너무 제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예요 감정을 거의 1년만이거든요 그렇지 그리웠던 거지 네 너무 그리워서 벅차고 올라왔던 거예요 한껏 즐겼구만 넵 이렇게 즐기는 거는 어떻게 못 이겨요 즐기는 거는 누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이제 홍보합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활동이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그래도 할 거를 계속 해야 돼 네 네 컬투슈를 들으신 분들이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네 그래서 홍보 한번 대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타이틀곡 스마일리라는 곡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뭐랄까 이런 살면서 이 고난과 역경 시련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한 번만 오나요 그럴 때 아 이렇게 더 딥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 그냥 예쁘게 웃고 넘겨버리자라는 저의 생각과 포부를 담은 곡이고요 굉장히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나고 기운이 나실 거예요 아 요즘엔 너무 딱히 그런 곡이네 아 네 새해도 시작됐고 지금 네 좋습니다 아 지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컬투슈에서 딱 어울리는 곡 어 맞습니다 작사도 직접 참여를 했어요? 네 한 다섯 곡 중에 네 곡을 참여를 했어요 어휴 많이 했네 욕심도 많아? 아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1욕심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엄청 팬송 첫 번째 트랙에 있는 팬송은 어 뭐 제목이 뭐예요 그거는? 비포 애니언엘스라는 곡인데요 그거는 작곡에도 참여를 해서 오 재능도 많아 아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곡이 있어요? 스마일리 말고도 스마일리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는데요 비포 애니언엘스 럭 투 유 럭 투 유 베티 보이스 앤 베케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곡이 추록이 돼 있네요 다섯 곡이죠 총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럼 스마일리는 좀 신나는 댄스곡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스마일리는 딱 타이틀의 명성에 맞는 약간 굉장히 신나고 저의 예나 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다른 곡들은 또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곡이 신나는 곡이 나오면 뭐 포인트 안무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잖아요 어 네네네 뭐 있어요? 너무 있습니다 너무 있어요? 일단 노래 제목이 스마일리만큼 노래 춤도 스마일댄스가 있거든요 손가락 이렇게 우리가 스마일 옛날에 그 우차사에서 리마리오가 할 때 아 이거 있잖아요 스마일 본능의 충실에 봤어요 봤어요 리마리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 그래요? 애기 때 봤어요 본능의 충실에 니글네글 아 왜 이렇게 손가락이 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입꼴을 올려준다라는 입꼴을 올린다 안녕 하면서 웃어준다 하면서 이렇게 안녕 침이 양손으로 이렇게 안녕 네 안녕 얼굴 옆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양손 한 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일 스마일 오 어느 부분에 노래가 노래가 어느 부분이에요? 음 I'm gonna make i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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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 오를 때 Just smile away 네 여러분 귀엽다 안무가 너무 귀엽다 이야 뮤직비디오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프로듀싱도 직접 또 안무에도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나으셨다고 그랬어요 되게 창작하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평소에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떠오르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MBTI는 뭐예요? 저 ENFP입니다 아 ENFP구나 혹시 MBTI가 저는 ESFJ 오 ESFJ 예예 오 너무 좋으세요 FJ랑 되게 잘 맞거든요 오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좀 여기 티키타카가 좋아하지 아 너무 좋습니다 아 ENFP 오 그렇구나 넵 취미가 뭐예요? 어떤 거? 취미 취미 취미요?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취미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떤 스타일의 게임 좋아해요? 약간 진짜 사실 게임기가 거의 다 있어요 집에 아 그냥 그 컴퓨터에서 온라인 게임도 좋아하지만 그거 말고 닌 뭐도 있고 풀 뭐도 있고 액박도 있고? 액박은 없는 거 같아요 액박은 없고 액박은 없고 근데 그런 게 좀 있는데 풀 수 있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 오빠랑 같이 게임도 하고 오빠도 게임 엄청 좋아해서 서로 게임하면서 막 이제 풀땡으로 하는 거는 뭐 좋아해요? 그걸로는 뭐 축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냥 스토리 게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약간 어려운 걸 잘 못해가지고 같이 합동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막 같이 하는 거 막 그런 게임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건 아니면 레이싱 게임 레이싱 게임 네 그런 친구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런 친구들 넵 자 이 최혜나 양의 신곡입니다 첫 번째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 스마일리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시죠 아직까지 못 들어보신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최혜나 양입니다 스마일리 아 잘 듣고 왔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들었을 더 훨씬 더 곡을 이해하기 더 좋은 것 같고 어 약간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발랄해 보이고 상큼해 보이고 아유 어 어 그냥 무슨 사탕 같아요 아 사탕이요? 어 그냥 있잖아요 그 사탕 입에 딱 불었을 때 우리가 그 막단 사탕 있잖아요 네네네 침청 인터뷰를 조금씩 계속 진행해 보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취조 들어갑니다 예나 씨가 예능돌로 아주 유명합니다 2021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에서 여자 예능돌을 수상을 했어요 축하드리고요 예능이 재밌죠? 예능이 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가 많이 찾아왔는데 제가 했던 예능이 모두 다 너무 즐거운 예능이었어요 예나가 있어서 즐거운 거겠지 뭐 다 재밌었겠지만 그래도 안 나가본 거 중에 안 나가본 거 중이요? 지금 나가보고 싶은 거 있어요? 사실 애기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런닝맨? 어떻게 하셨죠? 아하 SBS니까 아 맞네 어떻게 하셨지? 원래 애기 때부터 딱 얘기하면 런닝맨입니다 어떻게 하셨지?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도 뭐 우리 한 번씩 거쳐가잖아 런닝맨 좋아하는 거 네네 네 이름표에 쫙 쫙 뗐을 때 누구 거 제일 떼고 싶어요? 야 떼고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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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씨가 여기 한 번 왔었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왔는데 런닝맨 찍다가 온 거예요 여기 로비에서 찍다가 네네 여기 딱 앉았는데 이름표가 붙어있더라고 어머 생방중에 나 한 번만 떼보면 안 되니 어? 떼보셨어요? 내가 떼보잖아 우와 너무 부러워요 어 그래갖고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해줬어요 우와 이름표를 따로 선물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김종국씨가 받아갖고 우리 아들한테 선물을 쫙 한 번 떼보라고 우와 이거 아니다 한 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런닝맨 팀이 아 보고 계신가요? 잘 듣습니다 예나 양 좀 초대해 주시고 예 이름표 뜯겨서 김종국씨가 꼭 듣고 싶다고 하니까 듣고 싶다고 해서 뜯겨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종국씨도 컬투촌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저희 뭐 나름 컬투촌 패밀리입니다 어우 듣고 계실까요? 어 꼭 뜯겨달라고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뜯어보고 싶습니다 뜯어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딱 한 번만 한 번만이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런닝맨은 이제 출연하실 거 초일기예요 이제 금방 섭외 올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예능이 있어요? 지금은 계속 방송에 반영 중인 프로그램이 여고추리반이에요 여고추리반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여고추리반 하고 있고 동물탐정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이제 따로 하는 개인 너튜브에? 네 너튜브 MC로 해가지고 했던 동물탐정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 지금 안하고? 네 지금은 이제 시즌1이 끝났고 아 네 그래서 그걸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세계에는 아니 세계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동물들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동물탐정이구나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접했던 동물들 중에 좀 좀 특이하거나 좀 새로운 경험이었다거나 뭐 일단 일단 그 사자나 호랑이를 직접 만나고 만질 수 있는 경험은 거의 없잖아요 호랑이 사자를 어떻게 만졌어? 사육사랑 같이 갔었나? 네 같이 갔고 그래도 어떻게 만졌지? 아기 아기 아자랑 아기 호랑이 아기들을 이렇게 아기인데도 그래도 호랑이도 호랑이더라고요 사전사자고 너무 귀엽고 예쁜데 확실히 그 카리스마가 카리스마가 있지? 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소리는 안 크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하는 게 그런 걸로 하지? 네 그리고 이제 아기니까 이빨이 이제 막 나 자라려고 하는 거죠 살짝살짝 무는데도 살짝살짝인데도 잠깐만 이거 한 3개월만 지나면 나 진짜 먹힐 것 같은데 난 생각에 이빈연 전에 갔다 왔겠죠? 네 전에 갔다 왔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미리 받아오셨네요 미리 받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예나씨 오빠가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스피드에서 활동을 했던 최성민씨가 네 맞습니다 친오빠예요? 네 친오빠 아 오빠랑 같이 산다 그 오빠 이 오빠예요? 네네 그 오빠가 이 오빠입니다 아 오빠도 그러면 쪽에 일을 하고 있구나 네 왜 오빠는 지금 데뷔를 솔로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가 사실 오빠 선배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오빠는 솔로 안 해봤잖아요 그쵸? 네가 선배죠? 솔로로는 가만 얘 좀 봐라? 그래도 엄청 많이 도와주고 그래도 위로가 되겠다 서로 네 너무 든든해요 어쩌다 집에서 아이돌이 두 명이나 나왔어 버스킹 뽀뽀 사건 영상이 화제가 됐다는데 이거 열심히 해명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네 아무래도 이 영상 때문에 현실 남매가 아니다 비현실 남매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피셜하게 마지막으로 여기서 해명하고 끝냅시다 아 그럴까요? 네 일단 어 저도 이건 돌발이잖아요 오빠가 너무 당황스럽고 얘가 왜 이러나 지금 영상을 보셔도 굉장히 킹이 많이 받아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까? 약간 상당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네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왜냐면 앞에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팬분들 입장에선 난리가 나요 웬 여자가 갑자기 성민이가 우리 내 아이돌이 갑자기 웬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포퍼를 한다? 굉장히 팬분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아니 이때는 그러면 우리 예나 양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오빠 코엑스에서 버스킹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래서 보러 그냥 간 거예요? 네 아 오빠 응원도 할 겸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자 해서 딱 제일 앞에 자리로 해가지고 응 딸이 이제 딱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네 우리 오빠가 이제 앞에서 공연하는 걸 보는구나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쪽으로 걸어와요 어? 어 뭐지? 팬서비에서 하나 해주나 보나? 이렇게 딱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를 끌고 가더니 뽀뽀를 막 이렇게 냅둬 갈기고 그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왜이러지? 왜이러지? 그래서 팬분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성민아 왜이래? 어 뭐야?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몰랐던 거니까 동생이 이제 네 이제 한 분이 알아보고 아 예나 예나 동생 동생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도 이제 뭔가 기운이 필요했으니까 오빠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나와서 했었어야 돼요 맞네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오해의 소지가 오해도 안 하고 와 엄마야 엄마 엄만 가봐도 안 하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오빠가 좀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나름의 화제가 될 걸 생각하고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동생이 제가 이제 같은 이때가 이제 제가 딱 아이돌을 꿈꾸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했었을 때라 오빠가 이제 나의 길을 물려줘야겠다 뭐 약간 뭐 이런 마음이 해서 뽀뽀를 했다고 얘기는 듣긴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네네 같이 사는 거 힘이 되고 좋지만 조금 불편한 건 없어요? 어 일단은 아 뭐랄까 한 번씩 그냥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다 비슷할 거 같아요 약간 아 뭐 이런 거 골탕 먹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가 푸쉭 해가지고 코에 탁 된다던가 약간 이런 것들 현실남매구만 네네 이런 것들 하면은 아기 때는 막 울고 울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모르겠어요 그럼 너도 먹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고 싶었다고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진짜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일부러 모아야 됩니다 일부러 어떻게 모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죠 그게? 진짜 그거는 의도하고 네 그거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가스를 많이 채워야 돼요 우와 진짜 않네요 자 우리 예나양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쇼단원들이 우리 예나양 나온다고 해서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해보세요 이거 진짜 예나씨 개인기가 많잖아요 삼행씨도 잘하시고 퀄투쇼나 김태균으로 삼행씨 한번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 좋은 거 아무거나 오케이 오케이 둘 중에 골라요 아무거나 김태균 선배님으로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던질게요 어 어떻게 돼 됐죠? 어 김 김태균 선배님의 태 어 태 태몽은? 어 태몽은 균 균 어 죄송해요 균 균 균 어 균이 너무 어려워요 어 균이 어렵죠 아 죄송해요 아 어렵다 퀄투쇼로 바꿔야 돼 퀄투쇼요? 네 어 퀄 아무깨 던져봐요 어 그냥요 자 퀄 퀄투쇼에 나왔습니다 예나가 어 그래요 툴 또 투데이 네 투데이는 진짜 퀄투쇼 어 망했어 투데이는 퀄투쇼 쇼 쇼 쇼 쇼 쇼 쇼 컴온 어 죄송해요 어 너무 투데이 투데이는 어려워 네 너무 박적이어서 너무 어려워요 어 죄송합니다 어 제가 해볼까 최예나 어 네네네 최 최고로 잘나가는 아이즈원의 멤버 어 예 예 예 나는 바로 퀄투쇼에 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우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하하하 야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유 네 자 또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예 나는 깻잎 논쟁과 새우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네네 깻잎 논쟁은 나랑 남친 내 친구 셋이서 밥을 먹는데 남친이 내 친구 깻잎 되는 거를 잡아주면 기분이 나쁘다 상관없다 이거 좀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새우 논쟁은 절친이 애인 새우를 까주기 대 애인이 절친 새우 까주기 아유 그냥 자기가 까먹지 왜 이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이성에 대한 생각인 거거든요 사실 되게 쿨한 우리 예나 씨지만 이성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아 근데 아 이거 굳이 뭐 떼어주고 그냥 자기가 혼자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꼭 골라야 되겠죠 상관없진 않네요 기분이 나쁘네 그러면 아 기분은 쇳니비를 떼줘서 이렇게 줬어 어 왜요 왜 왜 떼주는 걸 잡아 잡아줄 수 있잖아요 못 떼고 있으면 네네 잡아줄 수는 있는데 떼서 올렸다 올려주는 건 안 된다 네 그거는 그렇죠 밥 위에 올려주는 건 뭘 굳이 자기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시국에 좋지 않아요 이 시국에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어 이 시국에 코 시국엔 좋지 않다 네 코 시국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뭐 그런 그렇다면 새우 가족이 다 마찬가지죠 네 새우도 자기 손으로 자기 까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새우도 네 예를 들면 산새우야 아이고 산거 까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만져 아이씨 아니 그럼 먹지마 먹지마 그냥 먹지마 그냥 그것도 못 가면 먹지 말아야지 자 다음 스마일리 히어로 우리 최애나 양 스파이더맨의 큰 감명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마블 쪽을 다 좋아해요? 사실 막 딥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보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뭔가 스파이더맨이나 약간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아이언맨 네 주로 챙겨보는 어벤져스 쪽을 좀 그래도 네 많이 좋아합니다 또 제가 이번에 스마일 컨셉이 스마일 히어로거든요 마이 히어로 그래서 이제 또 히어로 명성에 맞게 또 한번 모니터를 쫙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 전전날에 또 스파이더맨이 딱 나왔더라고요 딱 보고 딱 이제 딱 영감을 받아서 그래 좋았어 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영감을 좀 받아서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 뮤직비디오도 사실 그래서 팬은 보기 전이었긴 했는데 다 찍긴 했는데 영감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즈원에서 솔로로 데뷔한 우리 최애나 양하고 추적 30분 탈탈 털어봤는데 어때요? 잘 털린 것 같아요? 아우 너무 너무 선생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오 그만 끝났지 너무 재밌어요 벌써 30분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언제 한번 나와서 여기서 컬투쇼에서 특선 라이브 시간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라이브도 한번 들려주면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슬슬 이제 나중에 좀 잘 되면 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방청기 꽉 차는데 올래요 어? 여기? 네 올래요 방청기 봤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았겠다 그때 한번 다시 모셔서 영향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 한번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쇼다람들께 인사해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나의 스마일리도 네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노래 못 듣고 멘틀아웃이? 아 시간 되면 스마일리 한번 더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또 자 여러분 여기서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내서 행복하실게요 안녕 안녕 예나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구미들 우리 지구미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예나가 오늘 컬트쇼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유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